뇌건강과 치매 예방을 해주는 12가지 채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치매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사고능력, 사회적 기능 등의 점진적인 감태를 유발하는 만성신경계 질환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치매를 위해 미리미리 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셔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뇌와 치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증진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염증 작용을 도와주는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증진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크롬이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 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 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는 카페인과 엘테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토마토에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페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게 도와줍니다. 오이 오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노폐물 배출과 피로 해소에 좋으며 혈액을 맑게 해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붉은 양배추 가지 붉은 양배추와 가지 등 보라색을 띠는 채소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색소는 뇌의 활력을 주어 암기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고맙습니다.